자, 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공부합시다. 부영어 김정입니다. 자,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짧은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개인차가 너무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질문 게시판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말로 써주는 거. 그러면 저 혹은 저희 조교들이 사실 제일 저보다 더 잘하거든, 너의 입장을. 그래서 거기서 좀 잘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고. 다만 그렇게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자, 하반기라고 얘기한다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 정도 아닐까. 11월 물론 될 수도 있겠지만은 11월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대략 네 달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첫 번째 이슈로 드리고 싶은 건 얘들아, 시기상으로 내가 해야 될 걸 너 선택하니? 아니면 실력 상으로 내가 해야 될 거를 선택해야 되겠니?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시기상으로 나는 해야 될 걸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돼야 되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라는 가정하에서 가셔야 되는 분들일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지금까지니까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7월까지, 직전까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실력이 되어 있어야 하냐면 첫 번째가 너의 글읽기 능력.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게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 그 글읽기 능력에 대해서 예전보다 훨씬 내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요 유형에 대한 문제풀이에 대해서 항상 변하지 않고 내가 접근해야 되는 동일한 접근법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난이도가 높은 영어선지로 돼 있는 주제 제목 풀 때 너의 세팅 순서배열 문제 풀 때 너의 세팅 문장 삽입 마찬가지, 빈칸 마찬가지 업법 아니면 어휘 문제 또는 밑줄함 측음이 21번 이런 말이 튀어나왔을 때 어? 나는 이 유형 나왔을 때 이걸 항상 해야 되는 사람 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 거니까. 세 번째요. 단어입니다. 네가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인데 그 아는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 이미지가 확장이 돼야 되는지 이게 역시나 작년과는 내가 확실히 단어력이 좀 좋아졌구나. 내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단어를 많이 외웠다는 기본입니다. 당연히 작년보다는 단어 외운 게 많아져야 되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서 아는 단어인데도 내가 그걸 얼마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야.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 올해 이니시험에 나왔던 거. 여러분들 슈가 뭐예요? 신발이요? 큰일 납니다. 진짜 신발.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예를 들어 실제 올해 나왔었던 문제에서 슈는 어떤 느낌이었었냐면 너와 내가 다르지가 않아. 우리는 똑같은 신발을 신고 있어가 아니고 입장과 견해와 견지가 똑같다는 소리야. 입장과 견해. 이런 게 아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 확장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강조합니다. 7월이라고 하는 시기상으로 내가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걸 찾기 전에 내가 이 부분들이 확실히 작년보다 나아졌다는지에 대한 실력 점검이라 먼저 하고 가시죠. 어차피 하반기 커리큘럼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제 강좌를요. 그릴 기능력의 업그레이드를 가장 충실하게 이뤄낸 교재. 제가 가장 사랑하는 수업. 올인원 수업이죠. 그다음 그 어떤 유형이 나와도 항상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서 문제를 풀게 해주는 거. 그거 V 유형 독해 수업이고요. 그다음 이건 뭐 제 커리큘럼, 풀 커리큘럼을 타지 않아도 정말 요즘 많이 보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데 아는 단어를 네가 어디까지 확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미지의 장착. 즉 V 단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특히 반수생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급하다고 해가지고 그냥 기출만 많이 풀면 되겠지. 큰일 납니다. 6월 평가원 지금 결론 나왔죠? 1등급 이뤄이 1.47%인가? 그냥 푼다고 될 일이 아니야.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반복이 돼야 그래도 어려워도 뚫어야 된다니까. 그러한 분들은요. 중간에 막 문제만 풀라고 하지 마시고 아무리 못해도 이 세 개만이라도 하세요. 됐니, 여러분들? 보니까 유튜브 이런 데서도 제가 모르는 채널에 제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영상을 제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러더만 김지영은 이 세 개만 해도 굉장하다 라는 얘기를 해서 내가 또 마음속으로 고마워했고 댓글을 못 달았는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강조드렸지만 중간에 갑자기 압류된 분들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시면서 가면 좋겠다. 됐죠?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V 단어 같은 경우는요. 이건 시간 투자가 그리 많이 안 돼도 효력이 좀 센 놈이에요. 이건 밥 먹을 때 들어도 됩니다. 밥 먹을 때. 그래서 너의 공부의 시간은 요 놈과 요 놈의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좀 시간을 좀 정해드리면 요거 있잖아, 얘들아. 일주일 단위로 봤었을 때 하루에 한 강 정도 그렇다고 주말까지 하라고 난 이게 안 할게. 한 다섯 강? 네 강에서 다섯 강? 정도 하시면 좋겠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강 정도 해서 한 네 강에서 다섯 강 정도 하시면 이거 다 끝나면 약간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요기에서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요. 됐지? 자, 다음. 나는 이미 뭐 굳이 이걸 안 했다라고 해도 내 글 읽기와 문제풀이에 대한 확실한 패턴과 단어도 분명히 나는 어느 정도 돼있다라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젠 여러분들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건 당연히 뭘 거냐면 이미 이건 제가 캐스트 영상으로도 한번 만들어 드렸는데 무조건 디테일 챙기기 에 관련된 강좌와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디테일을 챙길 수 있는 강좌와 행동은 뭐냐? 지금 머릿속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건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어... V-빈칸 수업이요. 두 번째 V-순서 삽입 수업이요. 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냐면 빈칸은 빈칸만을 풀기 위한 강좌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주제 제목 요지 같은 문제 풀 때랑 빈칸 문제 풀 때랑 방식이 다르니? 결국 글을 잘 읽어야 돼. 무슨 어디 발체독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의 시대는 끝났다니까 6평 1.47%라니까 하지 마. 발체독하지 마. 제대로 글을 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요소들이 자잘하게 숨어 있는 유형이 바로 빈칸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면 빈칸을 푸는 방법도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에 엄청나게 많이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래. 아주 자잘한 것들인데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미친듯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예. 요즘 난리 났죠.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 1등급 1,47번인데 지금 오답률 1이 먹었던 거 36번 ACB 아마 2등이 39번인가? 그리고 37번 순서 배열도 난리가 났고. 하여튼 순서 삽입 얘는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실력상으로 약간 안 되는 분들도 순서 삽입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순서 삽입 강좌는 이전에 기존에 선수 강좌, 기존에 했었던 강좌 없이 동의적으로 들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왜냐? 얘는 완전히 이놈만 문제풀이 위주로만 가거든. 그리고 얘는 수업빨이 좀 세요. 수업빨. 그러니까 들으면 바로바로 느낄 수 있는 녀석들이 되게 많아. 근데 여기에도 엄청난 디테일한 짜잘한 것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 구나가 아니고 오, 요런 걸 못 잡으면 틀리네. 아, 요런 걸 못 잡으면 틀리네. 라는 작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시기상으로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디테일을 챙겨야 될 시기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수업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건 당연히 V파이널의 스피드요. 파이널 강좌입니다. V스피드는. 자, 요거는 어떤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냐면 저는 강의 들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굳이 처음부터 일일이 다 설명드리는 건 좀 너무나 힘드니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짧게만 얘기하고 넘어가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 네, 이 수업 가시면 돼요. 이미 개강돼 있고요. 말그래도 수업 명이 V스피드잖아요, 얘들아. 그래서 수업을 내가 어떻게 진행하냐면 보통은 한 문제 가지고선 제가 20분, 30분을 끌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것들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러나 V스피드는 한 문제에 5분, 한 2분 걸리는 것도 있어. 그래서 한 강좌, 한 강에 12문제짜리 정도가 들어가는 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포인트만 치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나는 강의 들을 시간이 진짜 죽을 만큼 없다. 그분들은 일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마지막 작년에 처음 제가 출시했는데 다 완판됐고 꽤 지금 많이, 말이 많이 돌고 있는 제 V모의고사예요. 9월 평가원 대비 2회, 풀세트만 냅니다, 저는. 수능 대비 3회, 이제 곧 출시됩니다.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어요. 뭐에 대한 마무리 작업? 지금은 무슨 시대? 선지의 시대. 제가 선지 잘 내거든요. 제 수강평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선지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본문 자체보다는 선지의 미묘함까지를 느껴야 되는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뭐를 여러분들한테 이상적으로 원하냐면 모두가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시기상으로 만족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로 넘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솔직히 양심에 손을 얹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도 어떤 수강평을 봤냐면 제목이 억울하지만 이라는 수강평이었어. 이 친구가 이 시기에 구문 강좌를 들어야 되나? 근데 해봤더니 난 나름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해석 자체가 잘 안 됐던 사람이네. 해서 부위구문 지금 한창 하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엄청 많더라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어야 돼. 내가 지금 과연 나라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인가 이쪽에 있는 사람인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고 냉정하게 판단한 다음에 그 부분을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영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대라는 게 천 퍼센트 확실한 거 알죠? 작년 6평 이후로. 문제 알지 얘들아? 이게 뒷받침 되지 않으면 너의 기분은 좋을 수 있고 멋있을 수는 있어. 멋있는 공부잖아. 이런 거 막 빈칸 순서사립. 근데 실질적으로 그 멋있는 건 다 나중에 뽀록 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시험에 내던져진 상태에서. 그 누구도 도움 주지 않고 그 누구도 옆에서 힌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로지 이것만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됐지 얘들아? 그래서 저는 이상적으로는 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 판단을 하고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하반기는 뭐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외의 더 구체적인 사항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게시판에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이었습니다.